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어와 함께하는 메가스터디 민우쌤입니다 자 우리 해석하긴 했었나요? 스쳐가는 문장이었나요? 우리 해석 그냥 스쳐보내지 말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이게 캐스트가 딱 열리는 날이? 9월 모의고사 딱 보는 그 주겠다 그쵸? 이제 뭐 좀 글쎄요 내신 대비 그런 걸로 바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9월 중간고사 대비 기간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좀 내신에 대한 질문도 지금 선생님 게시판에 올라오고 해서 아 이제 열심히 또 공부하는 친구들이 시작을 했구나 이번 시험 기간이 좀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좀 친구들마다 물론 학교마다 좀 다르겠지만 각각 지금 시작하는 좀 포인트가 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모의고사 우리 또 그냥 넘겨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생각해보자 아 그리고 문제 풀 때 조금만 더 읽을 부분들도 전략적으로 들어가서 하자 그렇게 해주는 부분들이 우리 3페이지에 나와지는 20번 때의 내용들 주제 제목 그쵸? 이 부분 대입 파악들에 되어지는 부분들이니까 꼭 문장 해석해보고 그 다음 생각해보고 밑에 보기에 정답들이 있으니 그거에 여러분들이 맞춰서 그쵸? 사고를 좀 해줘야 되는 이런 연습들을 부탁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가져왔습니다 2020년 6월 고2 24번 저번에 2020년 6월 23번을 했었고 그쵸? 그 다음에 24번으로 이제 여러분 해봅니다 고2 문제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냥 넘겨가지 마시고 고1 친구들 혹시나 그리고 고3 친구들도 보고 있다면 고2 문장들로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는 연습 그래서 내가 아 3학년 때 문제 푸는 거 지금 우리 구평도 좀 그렇게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가져가시면 좋으니까 네 잠시 또 저 잠깐 사라졌다 오겠습니다 문장들 한번 해석해보시고요 해석한 문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소재 자 계속해서 소재 찾는 거 연습하고 있는데 소재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한글 보기로 일단 먼저 써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정답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 잠깐 사라졌다 오겠습니다 자 끊어서 해석해보셨습니까? 좀 꼼꼼한 단어들 해석이랑 이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so부터 해서 앞에 여러분 생략해버렸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주제 제목 찾을 때는 일단은 절반 아래 부분을 좀 보는 습관을 가져라라고 강조를 좀 하기 때문에 so in animals with brains 뇌를 가진 동물들에서 behavioral change 행동적 변화는 is the usual first response 첫 번째 반응입니다 어디에 대한 to environmental threat 해가지고 환경적인 위협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이래 자 얘들아 뭐가? 뭐가요? 이 행동적 변화가 지금 첫 번째 반응이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? if the change is successful 그래서 그 change가 만약에 성공적이 되면 genetic adaptation 했을 때 이게 여러분 유전적인 적응이라고 하면 되겠지 이 유전적 적응들 어디에 대한 to부터 꾸며서 to the new behavior 새로운 행동에 대한 이 유전적 적응이 follow more gradually 더 점차적으로 따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first response로 일단 행동적 변화가 오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제 genetic adaptation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먼저 행동 변화가 오고 그 다음에 유전적으로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지 그쵸? 이 animals do not evolve 그쵸? 동물들은 진화시키지 않습니다 cannibals teeth에서 된다 cannibals 육식동물로 여러분들 모의고사 지문에서 별표로 나왔던 건데 그 육식적인 치아들을 진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and then decide it might be a good idea to eat meat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decide 다음에 다시 생략이 돼서 it might be a good idea 좋은 생각이겠구나 뭐 하는 것이 to eat meat 고기를 먹는 것이 좋은 생각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쵸?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마지막 문장 조금 이해를 더 덧붙여 주자면 이게 동물들이 하지 않는다는 거였잖아 그치? 동물들이 이빨을 먼저 진화시키고 아 내 이빨이 이러니까 내가 고기를 먹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이 위에 있었던 두 개의 문장에 미루어 봤을 때 즉 동물들은 가장 먼저 이 고기를 먹겠다라는 결정 그치?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 나와져 있는 행동적인 부분이지 그치? 이거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져 있는 이 cannibular teeth 이 육식동물적인 치아는 이건 어떻게 보면 얘들아 뭐하고 관련된 거냐면 유전적인 거와 관련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 순서가 이렇게 뒤집혀져 있지 않다 행동이 먼저고 그 다음에 유전적 적응이 나중에 온다 지금 이걸 말해주는 문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해석한 문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소재가 여러분 1, 2, 3, 4, 5번 사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선생님이 그 뒤에 보기에 나와지는 것에서 키워드를 한글로 지금 번역을 쭉쭉쭉 해준 건데 여기서 지금 한글적인 접근부터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잡아놔야 그래야 여러분들 문장에서 보기들 문제에서 보기들을 봤을 때 더 확신을 가지고 정답을 풀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어떤 겁니까? 바로 행동과 유전 그쵸? 이거죠 물론 이제 행동과 유전이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고 그거에 대해서 순서가 조금 나와지긴 했지만 이기적 유전자 생존과 육식 이건 얘들아 너무 맨 마지막에 꽂힌 거야 이거는 하나의 예시 부분들이 되어지는 건데 이거에 너무 꽂혀서 정답을 갈릴 수는 없어요 알겠죠? 예시를 말미암아 우리는 주제를 잡아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유전자의 우세야 이거 완전 반대야 지금 유전자보단 행동적 변화가 먼저라고 했기 때문에 4번의 해석은 여러분 너무 그냥 그럴싸한 약간 멋있는 복이 그냥 끌린 거거든 음 이거 여러분 이거 그냥 그러니까 이게 나쁜 복이야 나쁜 복이 이걸 고르면 그냥 유혹을 그냥 마구마구 당한 겁니다 아시겠죠? 그 다음 유전자의 효율성 유전자의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행동적인 것들이 더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들아 지금 이렇게 나와지는 걸로 정답을 이렇게 찾아봤을 때 선생님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건 이렇게 나와지면은 여기 이렇게 그럴싸한 제목들이 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키워드를 잡아주는 거지 그치? 자 키워드 잡는 거는 여러분 구체적인 방법은 선생님하고 유형독해 했었던 친구들은 조금 알 겁니다 선생님 여기서 중요한 표현들 좀 잡아줄게 여기서 얘들아 behavior or gene 그쵸? 무엇이냐 그쵸? 뭐 first까지 잡아줘도 좋은데요 행동이냐 유전자냐 그치?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고 2번은 얘들아 the brain under control of selfish genes 해가지고 이 위기적 유전자의 통제하에 있다 뭐가? 뇌가 지금 이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selfish genes 이런 게 키워드 그 다음 3번에서는 why animal eats meat 왜 동물들이 고기를 먹는가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또는 survival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셔도 돼요 근데 그냥 단순 생존 문제는 아니었어 우리가 해석했던 건 4번에서 genes always wins 유전자가 항상 이긴다 the battle against nature 자연에 대항한 싸움에서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까 약간 좀 번역을 하면서 유전자의 우세함이라고 써놨던 거고요 그 다음 5번에는 이제 superior efficiency 그래서 우월한 효율성 유전적 적응에 그러면 얘들아 이거는 유전적 적응 여기가 조금 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소재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잡아줬을 때 아 두 가지의 순서를 비교를 했었으니까 행동이냐 유전자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논했고 그리고 또 행동에 좀 강점이 가는 그쵸? 포인트가 가는 그런 질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자신있게 정답을 1번으로 여러분을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? 자 우리 모의고사 보면서 3페이지 20번 때 여러분 확실하게 확보해 두셔야 여러분들이 맡고자 하는 등급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본 주춧돌이 됩니다 그래서 풀이하는 방법들 그리고 너무 많이 읽어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부정보 하나하나 들어올 때마다 거기로 꽂히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확실하게 주제를 잡으려면 딱 읽은 부분 보고 그 다음에 생각 정리 그쵸? 여러분 나름대로 글에 어떤 하고자 하는 말을 이 보기 안에 맞춰져보려고 하는 습관 이것들을 좀 가져가셔서 시험장에서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아시죠? 다른 캐스트에서 또 뵙겠습니다 민우쌤이었습니다